진짜 맛있다. 왜 먹어야 되냐고. 졸려? 졸리냐고. 아니 여기 존나 취했어. 새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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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돈까지 먹고 먹자마자 잠들어버려 이게 가을적단식이 아닌 것 같은거야 아주 이상하게 접근해 항상 다이언트를 나 오늘 뭐 슬슬? 1차는 슬슬 진짜 오랜만에 간다 아 나 너무 먹고 싶어 그니까 거의 팝콘도 먹고 싶다 2차는 족같은 기러기 둥지러 갑니다 진짜요? 너 지금 내 발짝 버튼 너 지금 내 발짝 버튼 그렇냐? 강현호 유일한 딱 하나의 발짝 버튼 기러기 둥지 일단 1차로 가서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와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간바스에요 간바스 간바스야? 또 뭐 나온거 없죠? 간바스랑 뭐 먹을래? 스크림치즈 아 오랜만이다 아 우리 오랜만이니까 이야기 보따리야 지금 필리기가 많아 진짜 오랜만이긴 해 너네도 술 오랜만에 먹었지? 아 재희랑 나 결혼 전부터 안 먹었어 한 달 하나 먹었어 한 달 넘었어 컨텐츠가 재밌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안 만나야 돼 진짜 기둥이는 안 돼서 안 만나고 싶긴 해 너네도 여름에 난 상처받아 아 나 요즘 술을 안 먹어? 네? 그냥 포기를 안 먹게 되잖아요 아 근데 설마 왜? 네 주말에 먹어 주말에다 너 요즘 돈 좀 잘 벌더니 이따 박방 젖은 게 잘 보이네 우와 얘가 이번에 쉐이크가 대박 났어 그랬더니 갑자기 태도 바뀐 게 야 돈 버니까 사람이 이렇게 먹느냐 이렇게 많이 먹을 수 있겠다고 아니 나 소주 먹을래 아 또 소맥 한번 할까? 오랜만에? 주말 한 잔 해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 흑축 이건 자식이야 신용해 너 역대 최고 최고 아니야? 지금 이 먹기에서 맞아 나는 이런 생활 즐겨 하고 초코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분량이 없어서 못 주는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야 짜증 나지 내가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꿈이 생겼어 그 대신 못 팔면 다 넣었거든 저 영원히 잘 돼야겠네 관 속에 초호가 이만큼 같이 붙일걸? 관 속에 같이 들어 초코를 고정되겠네 말고 이거 좀 풀어 이거 또 두석이 입 안에 더 커져 아니 정재열이 나한테 최근에 고민토로 하듯이 얘기를 하더라고 아 나랑 싸워서? 제이랑 지금 너무 싸우고 아 진짜? 제이가 예전 같지 않다 조강지처일 줄 알았는데 아 야 너가 바라는 건 제이가 조강지처인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니고 경신을 바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요즘에는 한 번은 싼다 그리고 안 놔 내가 잠도 못 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또한 Son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야 우와 맛있겠다 무슨 상왕은 없다?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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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안 돼까지는 맛있다 고마워 사장님! 소주한 개만 더 줘, 소주한 개만 더 줘. 내가 정말 지구해져서. 그게 맞지. 근데 너가 지구해진 이유는 뭐야? 무서워. 말도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개소리하지 말라고. 힘들어, 이제. 그래, 맞아. 들 필요도 없어. 개소리하지 말라고 그러는데. 아 이게 왜 자꾸 우리끼리 모이면 점점 로만 할까? 이동왕 위하여! 짠! 아, 안녕하세요. 아니야, 뭐 어때? 많이 먹었어. 아니, 물가 많이 먹었어. 어? 뭔가 또 바뀌었네? 이름은 없었는데? 이름은 저기 닫아놨다고. 아니, 이거 옷 생겼고, 이거 의자 생겼고, 이거 스티커 붙였네. 오케이. 야, 이거 메뉴판도 바뀌었네 또. 오! 하와이지? 이거, 이거 뭐임? 와, 개많이겠다. 어, 안에 계셔. 이거 안녕. 아, 좋겠다. 골든타임 시작됐다. 관리 좀 해라. 지금부터 재밌을 거거든요. 너 리즈타임. 리즈씨가. 미국 유학 시절. 왜 이러고 싶어? 미국 유학 시절. 이지랄네. 아, 털어볼까? 나 이렇게 소주니까. 야, 여기 라면이 존다 있지. 라면이. 라면이. 아니, 야. 기도마서 왜 라면. 이래서 먹어. 라면이 존다 있지, 이지랄라네. 이씨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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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막 넣지 말고 너 먹을 거 너. 아, 나 이거 먹어보고 싶어. 돼지밥. 가벼큐? 어. 이거 궁금해. 가자. 아, 윙몸 빼고 6회를 가자. 가벼큐 빼고? 아니, 뭔 소리야. 이거 두 개 누르라는 소리지. 세 개를 시키라고? 메인 메뉴를 세 개를 시키라고? 괜찮아. 괜찮아. 아, 얼마나 처음 먹어야. 야, 야, 샐러드 뺄까? 아니야. 시켜, 시켜. 아, 지들 돈 아니라고. 아, 얘 돈 좀 벌더니 신났네. 사진, 사진 찍겠습니다. 어플 좀 그만해. 일로, 일로 모아봐. 어플 너무 별로야. 니 얼굴이 또 별로야. 아, 좋겠다. 왔다. 느낌 왔다, 오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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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제 딱 몇 시간 동안? 20. 하이 찍으라고. 뭔가 존 나 공기동 남지 않았어? 아니, 진짜 공, 너 얘가 날 잘 봤다고? 존 나 공기동 남지. 내 어디 가. 내가 목에 쥐이니 겸손하니? 그다음에 인간 걸 버려. 존 나 경찰서에 그러다가 가. 아, 그러다다. 이거 샐러드 모르겠어, 개 맛있어. 이걸 사람들 생각도 안 먹어. 아, 그래? 몰라서 그런가 봐. 몰라서 그런가 봐. 이게 진짜 미쳤는데, 이거. 나도 이거 잘 먹어. 너무 맛있다. 이거 안 자해! 이거 안 자해! 아, 존나 성기로 하네, 진짜. 자, 마시라고. 마셔 빨리. 마셔 빨리. 마셔야지. 안 왔어, 없잖아. 우와, 뭐야 이게? 이거 처음 먹어봐. 진짜? 제가 돼지바베큐야, 돼지바베큐. 돼지바람 생각나는. 맛있어. 소스 달아, 소스 달아. 소스 달아. 소스 달아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아니요, 아니요. 왜요? 이 형이만 찍는 거 여성! 맛있어! 맛있어 괜찮아? 트로피가 안 좋아! 와인, 와인 무제한! 2만원! 뭐더라고? 와인 무제한? 아니 근데... 팔자 레드? 다 둘 다! 2만원? 2시간 동안? 형 진짜 맨날지! 아 솔직히... 퀄리티에 무수한 게 다 진짜 없는데! 이거도! 수영빵을 봐라! 야 우리 아까 뭔 얘기가 다 끝났지? 열걸이 내게? 파스타 파스타인가요? 홍글이? 아니요 텍사스 비핀 홍글이 파스타! 주문 안 해요 야 뭐야 나 이거 귀찮다! 오빠 진짜 맛있다 근데 야 나 한 번 끓여줘? 음! 라면 있어? 한 개 맡겨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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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말이었는데? 나 와! 멋있는 척 한 번 갔다 와! 뭐? 멋있는 척 한 번 갔다 와! 뭐? 강재인은 내 전국을 찔러! 떡볶이 미칠 수는 없잖아! 너? 지찍기의 싹 가능! 오케이! 하나씩 한번 찔러야 돼! 그냥 딱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! 딱 뿌리는데? 가만히 있어! 아 그렇게 지금 분석하면 안 돼! 오케이! 이렇게 해야 돼! 하나! 아 또! 이렇게! 보지 마! 하나! 둘! 셋! 아 또! 아 또! 아니 안 되겠어! 완전 나 완전 찔러! 완전 찔러! 완전 찔러! 찔러! 너 이거 찔러! 나 만져줬어! 미안한데! 지친한 거! 만져! 만져! 아이 씨X! 그 패스에서 보자! 오케이! 아니 씨X! 방 먹었잖아! 나 계속 먹었어! 아니 너 계속! 아니! 진짜 가지해! 어? 지금 찐으로! 오늘 먹을 거 있어! 네! 저기! 매일 제이가 뻗으셨고요! 진짜? 너 근데 술 잘 먹네? 아 그럼! 아 씨바 술배틀 뜨면 X발릴게 왜 깝쳐 미안하지마 너 X발리고 내가 X발린다고 너한테 진짜 하루가 다 편다해주나요? 지금 갑자기 깨셔가지고 오랜만에 돌아온 알콜트립 여기까지구요 여기까지구요 다음에 또 다시 봬요 알콜트립 여기까지구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